흐음... 아 무릎쌈 한번 가볼까? 타격사모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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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단도 위주로 갈 것 같은데요? 띠용 와 셋 다 갖고 싶어 병법서 전등 엘리트 하나 더 갑시다 천장 따으 엘리트 신성이 쓰면 충분히 잡고도나마 퍼리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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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강호할 게 없잖아. 안녕. 아니 딜 센 거 봐. 어휴... 이것이 신성이다. 희망편. 이런... 미쳤어? 괜찮아. 괜찮아. 안 찍어도 되지만 소주가 낫겠다. 그러면 엘리트를 조금 가볼까요? 근데 이렇게 주화하다가 한방에 훅 갈 수도 있어. 그래도 뭐... 기왕 잘 떴는데 가야지. 이거는 가는 게 맞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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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uerdo. 안 돼? 이것은 1도전이 아닙니다. 무거운 고개 고개 하나 더 쓰자 아니다 아닌가 써 돈 줘 돈 아아 교살 먼저 써야지 멍청아 서순했지만 그렇게 시계 맞진 않았어 이것이 병번개 신성입니다 유독이냐 건무냐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렵게 선택했습니다 1일 도전 지우겠습니다 아 이거 왜 자꾸 까먹지 감사합니다 아 공포 먼저 썼어 했나 도그를 안 섞어도 되겠지 앞도 쓸 걸 그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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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 털들이 잡겠죠? 뭐지? 왜 게임이 나의 등을 떠미는 것이지? 섭대 당하고 있다 행복 스톤 심지어 잠도 잘 수 있어 아 이런 젠장 하지만 핸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도까지 나와 아 저기서 악몽을 집었어야 했나? 아닌 것 같은데 핸드 핸드 많게 아 아 아 아 아 망단 2장도 괜찮고 집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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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폭주, 환살, 도플갱어. 이 정도면 환살 써야 되나? 환살, 정밀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니면 폭주, 고개 아니면 폭주망단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이거는 핑핑이는 못 잡을 각인데. 그래도 다행히 보스는 저거네요. 자 엘리트 4마리까지 잡을 수 있네요. 4마리 잡는 계열로 일단 가볼게요. 공포를 두 개를 줘서 하나는 1패 대, 하나는 2패 대 쓰라는 그런 말이군요. 자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네요. 아 잠깐 괜찮아 아무튼 괜찮아 아무튼 괜찮아 아무튼 괜찮음 단풍 사이즈가 없어도 되나? 단풍 사이즈가 없어도 되나? 수비 지워야 되나? 이제 네 무거움은 어차피 못 쓸 거고 2 3 2 3 4 4 음? 여기서 4댐을 만든다고 더러운 어둠이놈들 그러게요 설치 있어도 좋겠네요 저거 고개말고 차라리 뭐 능지라든가 뭐 이런게 있으면 더 좋을텐데 독바요? 독바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독바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아 몰라 편지칼이라 해줄거 독바도 독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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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야. 자... 보닥붕 이거는... 이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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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ą... 자... 맙소사 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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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령화라도 써야되지 않나 내 견전 보스가 까마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고개한다 297톤 제발 치 오우 나왔따 전문성 하... 견전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나 왜 이렇게 나 마음 한켠이 불안하고 막 아 언제 잡냐 이래서 나 그래도 이번 턴에 최대한 땡겨보자 나 왜 이렇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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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됐어. 반털 잡았어. 아 진짜 교살밖에 없다는 게 너무 이게 마음이 참. 유령 하나 뒀어? 아니 뭐 교살밖에 없냐. 예비 내장허술? 킹령과. 프레츠. 풍버님 그립스입니다. 이 미친 예비 렉. 이게 뭐야. 다음 상점 없습니다. 부륵이 있을까? 아 정부. 아 저 애매해 alot. arrest하 jo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예비... 저 예비놈 저거... 아 뭐 딜카드 뭐 이런거밖에 없어. 아니 아니... 압도라도 쓸까? 구불구불... 광기 강화된거라서 써도 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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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맞았네... 괜찮아... 어차피 맞았어... 에이... 어차피 맞았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버려도 되겠지? 야 단독 맞아줘. 계산 잘못했네. 그거 없죠? 그거 폭주 없죠? 광기 여기서 빼자. 전부성도 올리고. 뭐해도 이기는데 편하게 하자. 이긴 게임이야. 이긴 게임이야. 이긴 게임이야. 1850전. 아나씨. 붕대에 쐈으면. 더 나았을텐데. 붕대를 사지 못한 제 피지컬 잘못입니다. 야야 죽일거면. 시계 한방에 죽이지. 그렇게 때린 곳. 자꾸 때려야마느냐. 자꾸 때려야돼. 사일런트는 이렇게 하는거야.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이긴 게임입니다. 병번신성이. 병번신성이 너무 셌어. 이거는 약간. 사기를 적당히 못췄어. 사기 너무 많이 쳐서 손모가지 잘릴 각이다. 정말 쉽게 게임했네요. 근데 이거보다 사기 더 친적도 많았어요. 이거보다 사기를 더 췄으니까. 1900대를 찍었지. 이거 영웅도 5개밖에 안되는데. 사기 열나 치면은. 영웅 8개 되요. 이거. 너무 딜카드가 없어서. 뭐 어쨌든. 개꿀이었습니다.